1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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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좋아 좋아좋아 좋아 맞췄구 어 약한 애 슬슬 나오는데 어 그래 헤드샷 익을 바랬어 아 좋아 센스를 잡아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좀 더 뭉쳐봐 그래그래 뭉쳐있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래그래 뭐 없어? 아 숨어있어야겠다 내가 지금 당하면은 뒤가 없어요 숨어있어야 돼요 어 야 큰일났네 이거 어떻게 막아 어 지금 기사가 거의 다기 때문에 중기병 어 야 내가 안 때리니까 확실히 못 죽인다 어 좀 로의 사냥권 의식이 아 의식을 잃게 하지 말고 죽여 내가 여기 숨어있으면은 내가 막아낼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첫 타에서 강한 병종이 나오고 영주가 다 죽어서 조금 버틸만 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석궁 쌌을 때도 경험치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약한 애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거 창병 기사 볼트가 필요해 아 너무 많아 볼트 좀 줘 번더크야 볼트 좀 줘 번더크야 볼트 좀 줘 어 야 잘 잡는다 그래도 기사가 좋긴 좋다 아 왜 이렇게 졸린 게임일까 내가 다 졸립다 야 이게 뭔 짓이야 진짜 더럽게 많아 긴 거 없나? 긴 무기를 갖다가 그래서 오야 나 다 이게? 이 거리가? 대단한데? 여기서 만약에 휘두르기만 하면 안 닿네 뛰어야 되네 뛰어야 닿네 저기 병력 없니? 아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뚫리면 안 돼 뚫리면 안 돼 뚫리면 안 돼 뚫리면 안 돼 명당이다 명당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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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 때려 때려 명당이야 명당이야 점프했어 점프했어 그래 여기다 여기다 이 우리 병사와 성벽 사이에 칼을 쓱 쓱 그래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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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은 쓰레기지만 우리 지원군 그래 왔냐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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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 중기병 중보병 아씨 좀 그렇게 세진 않다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잡는 양에 따라서 앞으로의 운명이 갈린다 운명이 갈린다 잠깐만 밀지마 밀지마 내 명당 없어졌잖아 아 아 아 아 이걸 이걸 어 좋아 어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나 너무 앞으로 나가면 안 돼 스치면 안 돼 스치면 안 돼 아 새로운 적이야 이거 마가면 끝인가? 이거 마가면 끝인가? 아 뭐 쏜다 뒤로 가면 안 되겠다 세뇌 화살 세뇌 화살 세뇌 화살 세뇌 화살 아 이렇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뭐야 이건 뭐야 아 내 내 적봉 어 에에에에에 아 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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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그래 화살 내놔 화살 내놔 살짝 나가서 나가서 화살 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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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여기서 잘 쏴야 돼 잘 쏴야 돼 맞출 수 있는 앨 맞출 수 있는 앨 맞출 수 있는 앨 맞출 수 있는 앨 맞춰주고 그래 내가 기절하면 안 돼 내가 내가 뻗으면 안 돼 내가 뻗으면 끝이야 그래 그래 노르드 숙련보병 가 아 진짜 한 방이나 나 이제 여기가 해줄 거라고 난 믿어 나 갈게 노예장 잘 죽이는데 진짜 멀리 가 있어야겠다 스치면 죽으니까 여기서 보자 와 뭐야 뭐 이렇게 많아 한 방에 다 보이네 이제 위시에 오니까 저걸 다 막을 수 있을까 저 양으로? 노예장 왜 이렇게 무쌍하는 거야 아 볼트 좀 줘 아 체력이 너무 부족해 노예장 기사 경보병 노예장 의식을 잃었다 중기병 기사 아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잠깐만 기사 죽지마 얼마 안 남았어 아 새로운 적은 뭔 계속 나타나세요 아 졌는데 이거 솔직히 내지 이제 가까이 못 가요 가면 그냥 죽습니다 이 이후에 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포로가 되는데 그럼 제 동료 다 사라져요 너무 나댔어 크롤 버렸어야 됐어 구단에 만족했어야 됐어 아 밀리고 있어 점이 어 점이 안 보여요 이제 슬슬 오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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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야아 대사비 아직 살아있네 야 대사비가 둘을 잡아? 이기겠는데?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입구만 잘 막아 입구만 잘 막아 그래 아 야 잠깐만 경보병 노르드 용사 아 노르드 있네 노르드 있으면 돼요 지금 정해보병 있으니까 전문검사 당했고 숙련 중기병 아우 괜찮아 괜찮아 강해 강해 아 너무 떼거지로 있는데 이길 수 있을까 야야 잘 좀 해봐 그래 검사 경보병 숙련 창병 여자 사냥꾼 여자 사냥꾼이 있어나? 가면 이제 볼트 얻을 수 있겠다 여자 사냥꾼이 볼트를 써요 내가 해야돼 목숨 걸고 달려가 볼트 줘 볼트 줘 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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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줘봐 어 어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위험해 위험해 그래 전문검사가 있네 역시 검사야 병종도 별로 안 셉니다 석궁 쓰는 애들이 있어서 거슬리긴 하는데 어 이기겠어 이기겠어 진짜 얘네들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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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 있지? 추가 병력 아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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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 병력이 아니라 석궁이 온다 오 야 왔어 왔어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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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 어우 전문 검사 용병 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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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겼어 아잇 쟤네도 추가가 아 괜찮아요 전문 검사 대 일반 병사기 때문에 이길 겁니다 보자 어 이거 미묘하단 말이야 척후병 케르지트가 섞여있는 거 다행이다 케르지트가 약하기 때문에 기병이라서 백변전 약하죠 아 야 전문 검사 경보병 경보병은 죽어도 돼 아냐아냐 그만 죽어 야 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찢어 죽일라 그러네 전문 검사 야 전문 검사 진짜 신의 한 수다 와 대박이다 오우 야 오우 야 오우 야 오우 디즐 뻔 어디 어우 많이 남았어 크흐 빨리 해봐 해치워 오 검사 크 검사 졸라 잘 써봐 오 야야야야 숨질뻔? 아..아직도 보자 여기서 왜 추가가 되면은 집니다 진짜 져요 진짜 집니다 아무리 전문 검사라 그래도 못 버텨요 추가되면은 병종도 지금 은근 센거 많아요 저쪽 보면은 어 야 안 보는 걸로 뭘 할 수가 없다 볼트 있어서도 쏟아 맞아 죽었겠다 어 야 어 야 되게 져써 아 잠깐만 아 안돼 들쟤 뭔짓이야 생명줄이라고 방패는 화살 화살 생화살 먹어서 하나 여기서 한번 서있다가 만나면 보자 내가 맞아도 방패 어이 들어가자 이제 근데 아야야야 봐줘 오 야 완전 시체에 쌓이신거 보이십니 그만 쏴 아주 내가 가만히 있을게 가만히도 보이는데 어이 검사 막 녹고있어요 지금 정의 노궁병 아아아아아아 백이요 이제 백이요 아 로독이 있는게 좀 크다 쟤네만 다 잡으면 되나 아 힘내 아 전문검사 아 힘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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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추가 안되고있지 지금 이게 끝인가 93을 900 93 대 930 끝인가 끝인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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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오 끝난거같아 끝난거같아 했죠 했죠 지금 뒤에 쎈애가 있는데 하나 지금 백이요 기사죠 어 괜찮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힘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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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갑자기 쎈애가 막 들어왔는데 어디서 나냐 어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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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겼어 진짜 진짜 와아 검사야 야아 너무 좋아 사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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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74명 잡은거야 와아 대박 기사 다섯 처형인 전사 중기병 중기병 이야 전문검사 말도 안된다 진짜 선술집 가 일단 병 용병좀 내가 사줄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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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명 다섯명이죠 쟤까지 해서 배추 치즈 토마스 어후 백명 남았죠 쟤네 아 내가 이거 안되겠다 체력이 없어서 슈터 상기님 팔 번더워크 원더워크 십오 때리느님 캐내 가 백 명 정도 있는데 아 Muse'll be a good pact 씩 세이크를 넣었네 칫칫 gratis 하나에 아 영주가 많아서 안되겠다 체력도 없고 내가 알았어 돌아가 그래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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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은 40명 있는데 부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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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명 싸울 수 있어 아 다 못 싸우네 아이 저거 먹으면 딱인데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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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왜 나 늘고 있어 계속 조금씩 아 용병, 기병 기사 중기병 이 정도면 괜찮을까나? 어우 트위대 잘 봐야되요 이거 잘 봐야되요 보면은 별로 없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뒤졌다 왔다 이리와 아우 야 영주가 많으니까 지형 차이가 확 나는데 잠깐만 녹화 한번 끊어줄게요 잠깐만요 아우 아우 고맙 아우